프로듀싱이 다해서. 우와, 멋있다. 멋있어. 손가락 펴주세요. 펴주세요. 올리세요. 이게 라면 티백이라고. 라면 티백? 라면 티백? 우와, 나 들어와. 이거 너무 좋다. 국물만 먹어. 이거 너무 좋다. 야, 너 라면 티백이라고 하지 말지. 라면 한잔 할래가 너무 특이하다. 선생님. 아니, 진실하게. 진실하게. 다음은 우리 숙이 언니. 우리 제두기 언니. 언니가 오늘 너네 주객은. 문어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신랑이 이거 진짜 삶아줬어요. 이거 진짜. 언니, 문어 갖고 온 거 아니에요? 맛있겠다.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아니야, 나는 진지하게 할 거야. 진짜 진지하게. 제숙 언니가 나한테 따로 연락 왔어. 자기 진짜 진실 되게 하고 싶어. 나 그래서 스타일리스트 안 얻은다고 해서 여긴 진짜 다. 옷입니다. 그냥 옷이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아니, 이쪽 한 번 열어볼게요. 아, 뭐야? 아니, 봐봐. 봐봐. 이거는. 지금 보고 있는데 왜. 바이어트를 하면. 입에서 똥내가 나. 왜 입에서 똥내가 나. 제가 똥내 잡아드릴게. 알겠습니다. 제가 똥내 잡아드릴게. 알겠습니다. 다 나머지 진짜 100% 옷입니다. 네. 뭐야?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어? 어깨라. 어머. 우리 나눠 먹으려고. 이거는. 아니, 무혐. 무혐. 무혐에. 이거 지금 40명분이야. 하하. 정말. 우리만 입이야? 나만 먹어야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만 입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지남 피디. 준다고 이거를? 아, 왜. 예, 지남 피디. 예, 지남 피디님께. 어떻게 싸먹어? 후회관 themed 제왕 assistantsether요 ast. if recib지방법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